안녕하세요 테레비툴 입니다 저는 왼손잡이 라서 젓가락질을 이렇게 왼손으로 해요 하지만 오른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요거에요 우리가 소위 짝플 펜슬 이라고 부르는 건데 dsm 랩 에서 나온 짝플 펜슬 입니다 원래 쓰고 있던 것은 애플 펜슬 2세대 구요 오래 써 가지고 좀 이렇게 좌석 붙는 부분에 마모가 됐죠 요거인데 저는 이 제품을 dsm 랩으로부터 무상 제공 받았구요 그리고 어 이 제품을 리뷰하는데 좀 그 담당자 분들이 꼼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제품 소개하는 데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뭐 단점을 음 은폐라 축소 시켜라 뭐 요런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꼭 다뤄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고런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로 정리해서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에서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이 제품의 장단점과 관련된 의견은 어 100% 제 의견 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하셔 가지고 음 리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짝플 펜슬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 써봤어요 기대반 우려반 이런거 있었는데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 이걸 누구한테 좀 선물로 준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두고두고 오래 쓸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요 구성품 그리고 장점 단점 그리고 주의사항 요정도 순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먼저 구성품 부터 보시면은 박스 까보면 이렇게 여분의 펜촉이 별도로 들어 있구요 그리고 아 이거 흘렀다 요거 요게 이제 usb c 타입 여기 먼지 들어가는 쪽 마가 좀 마개인데 요거는 사용할 때 제거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은 요렇게 탁 붙을 때 여기가 떠 가지고 이게 좀 안되거든요 그래서 몰라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그냥 제거하고 쓰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게 또 뭐냐면 이렇게 설명서 설명서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충전용 케이블 들어있습니다 충전용 케이블 이게 뭔 말이냐면 얘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 됐죠 그죠 무선 충전도 되면서 유선 충전도 동시에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유무선 충전이 다 돼 요거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구성품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벤트로 요런걸 하고 있어요 사은품이라고 하는데 메탈 펜촉 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같이 주더라구요 요게 뭐냐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끝에 끝부분이 금속으로 처리가 되어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금속 그래서 요 메탈 펜촉 아 열리는구나 요렇게 해서 메탈로 된 펜촉을 사은품으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 요게 이제 사은품 요것도 꼭 말해달라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에요 요거 세안품 요거 100%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벤트도 있는데 뭐냐면 어 리뷰 이벤트네요 그죠 우리 보통 배달의 민족 같은데 사단 리뷰 이벤트 같은건데 어 별점 만점 주고 예쁜 사진으로 이제 리뷰를 올리면 어 증정품 무슨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기프티콘이 하여튼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것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포인트에요 구성품 그렇고 장점 장점이 좀 굉장한데 짜플 펜슬을 처음 써보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주변 동료 거를 이렇게 그어 보지도 않았어요 자 이제 이 애플 펜슬과 아이패드 조합을 고른 이유가 당시에 저는 폰을 갤럭시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의 조합으로 갔던 이유가 뭐였냐면 엄청나게 낮은 지연 제가 이렇게 슥 획을 그었을 때 거의 지연 없이 쭉 선이 그어지는 거 전 그게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로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짜플 펜슬은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지연이 그냥 뭐 애플 펜슬 정품 요고랑 거의 뭐 동일합니다 전문 리뷰 영상들 보면은 같이 이제 펜 2개 다른 패드에 놓고 이렇게 같이 슥슥슥 그어가면서 막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전 그런 장면이 없지만 그런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체감되는 지연이 없어요 체감되는 지연이 없어가지고 그냥 슥 그으면 거의 바로 따라옵니다 이거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뭐 지연이고 뭐라 그런게 없어 그죠 너무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고 그냥 되게 잘 됩니다 뭐 이렇게 잘 돼 일단 지연이 거의 없다 가려놓고 써보면은 뭐가 정품인지 이 지연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빨리 따라와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지연이 있나 하고 이렇게 사악 볼라 하는데 아 그런거 없어요 진짜 빨라 진짜 빨리빨리 잘 따라옵니다 요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게 제일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아 요즘 짭풀 펜슬 되게 잘 만드나 보다 너무 잘 따라와 보셨죠 요거 첫번째 그거고 두번째로 이제 다른 짭풀 펜슬 리뷰들 보면은 이게 뚜두두두두 끊긴다 글자 쓸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획이 중간에 뚝뚝뚝 끊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거 요런 부분이 좀 있지 있는게 이제 있을까 좀 우려했는데 와 이건 제 양심을 걸고 절대 안 끊깁니다 근데 이따 뒤에 가가지고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발렸는데 그걸 보여드릴 거에요 일단 그거는 뭐 이 펜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하여튼 이거 끊김도 제로 그 다음에 팜 리젝션 있죠 여기 팜 리젝션 이게 애플 정품 펜슬도 보면은 팜 리젝션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제가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테스트해보니 일주일 동안은 지연 없지 끊김 없었지 팜 리젝션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굉장히 공 굉장하다 라고 굉장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깜짝 놀랬습니다 진짜 오이 괜찮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이 정품 애플펜슬은 항상 이게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잡아먹습니다 여기 붙여두고 있으면 이 앱 아이패드의 배터리를 얘가 계속 빨아 먹어요 뭐 그 양이 크게 크진 않고 저처럼 뭐 계속 충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패드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 무시할 만한 전혀 뭐 문제될 거 없는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얘는 배터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반면에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붙여놓고 완충이 되면 이게 꺼지거든요 전원이 꺼지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충전을 시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꼽아 놓고 전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6시 10분에 일어나니까 6시 15분 쯤 됐겠죠 그때 이제 충전 케이블 뽑아 가지고 회사로 가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이 상태로 집으로 와 가지고 집으로 오면 또 이제 오후 6시 한 10분 쯤 되거든요 딱 12시간만 인거죠 그때 그 사 까봤더니 어 계속 100% 온 거에요 100%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얘는 완충되면 전원이 꺼져서 그 이상 충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데 하여튼 이 배터리 드레인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이게 가벼워요 이게 어 12.8g 12.8g 이 애플 펜슬에 비해서 확실히 가볍습니다 확실히 가벼워서 예상을 해보자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필기를 오래 했을 때 손목의 피로도 라든지 덜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뭐 가벼운 것도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무게중심도 되게 괜찮습니다 무게중심이 거의 정 중앙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속시간이 9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속시간을 제가 테스트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배터리가 사실 설명서 보고 알았어요 9시간인거 배터리가 이제 잘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꽤 오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제가 충전 안 시키고 계속 막 썼는데 연속 사용시간이 9시간 이라고 하니까 며칠 버티는 것은 충분히 버티는 수준의 배터리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확실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 물론 저는 이제 애플펜슬도 지금은 이제 막 애지중지하는 이제 그런게 없어졌지만 보면 이거 가격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죠 정품 애플펜슬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뭐 분실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정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없음이 좀 더 이 제품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확실히 이제 뒤로 뒤에서 봤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여기 보면 이 led 링에 불 들어오는 것 빼고는 뒤에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얘 보면 앞에 이게 무슨 커다랗게 막 로고 같은 것도 오히려 애플 건이 있지만 얘는 로고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뭐 봤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디자인적으로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애플 제품들이랑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잘 어울리고 튀지 않아요 그죠 배터리 이 배터리 상태도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붙이면 뿅 하고 전기 불 들어왔죠 그죠 이거를 빼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 옵션에서 보면 이 애플 펜슬 이거 있죠 이 옵션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왼쪽 모서리 쓸어 넘기기 여기 스크린샷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스크린샷이 되는 건데 이걸 바꿔서 스크린샷 말고 뭐 빠른 메모 같은 걸로 해 놓은다고 하면은 쓸었을 때 빠른 메모가 뜹니다 그죠 어 이 애플 펜슬 여기 옵션 이 항목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구나 뭐 그렇다는 점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거 껐다 키는 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은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꾹 누르면 꺼지죠 이게 이제 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키려면 이렇게 꾹 누르면 켜져요 그리고 충전할 때 보면 지금 초록색 불 들어와 있죠 그죠 이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완충 충전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초록색 불이 꺼지면서 전원이 같이 꺼질 거예요 그렇고 어 좀 쓰다가 좀 쓰다가 꽂으면은 빨간색 불 들어오죠 그죠 이 빨간색 불은 뭐냐면 어 완충이 안 된 상태 충전 중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전원을 끈 상태 있죠 끈 상태에서 지금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꺼진 상태에서 충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어 전원이 꺼져 있어도 여기 붙이기만 하면 자기가 다시 이렇게 충전 상태가 됩니다 충전 상태가 돼 가지고 켜져요 그죠 어 그리고 이 뒤에 이게 단순히 전원 버튼이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이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한 번 누르면 이렇게 홈 화면으로 빠지고요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멀티티스킹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이거 두 번을 너무 빠르게 누르시면 아마 작동을 안 할 거예요 그죠 너무 빠르게 누르면 작동을 안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누르면 홈 화면 가고 이 아이패드가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이 펜을 이렇게 두드린다고 해서 이게 웨이크업 되지는 않아요 패드를 깨울 수는 없는데 대신에 요거를 누르면 패드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5분 10초 정도를 안 쓰고 있으면 스스로 전원이 꺼지게 돼 있는데 그게 판정 방식이 이 내부에 무슨 그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나봐요 그래서 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바닥에 내려 놓은 순간부터 요 순간부터 5분 10초 정도가 있으면은 요 뒤에 있는 파란풀이 자동으로 꺼지면서 전원이 이제 꺼지게 됩니다 얘는 뭐 이 애플 정품 펜슬은 꺼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죠? 그런데 얘는 이제 꺼지는 그런 게 있어요 설명서에는 5분이라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 재보니까 한 5분 10초 정도 지나면은 꺼지고요 만약에 5분이 채 되기 전에 다시 이렇게 펜을 들었다 다시 내려놨다 라고 하면은 다시 지금부터 5분 10초를 다시 기다려야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내려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전원이 꺼졌는데 다시 필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거를 꾹 눌러가지고 켜 주셔야 됩니다 이 짭 풀펜슬 이 녀석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요거에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전원이 꺼진다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필기할 때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좀 연속적으로 쓰신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불편함 없이 이 웨이컵 같은 거 뭐 우리 모나미 볼펜도 보면은 처음에 오랜만에 집어서 쓰려고 하면은 볼펜 잘 안 나와서 막 옆에다가 막 이렇게 긁잖아요 그죠? 볼펜 똥똥만 이렇게 지우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은 좀 이제 그런 거라고 좀 관대하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저는 사용하면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 사용하면서 별로 문제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죠? 알려진 단점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얘는 이제 필압 지원이 되지 않는다 기울임 감지, 틸트 감지는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제가 펜을 슬슬 눕혀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눕혀서 쓰다가 세운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필압 감지는 필압 감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기울임 센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필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기 같은 걸 할 때에는 필압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설령 그림을 그리신다 하더라도 설령 그림을 그리신다 하더라도 본인의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필압 기능이 굳이 필요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꼭 알고 사셔야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짜플 펜슬이랑 애플 펜슬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짜플 펜슬에는 필압 감지가 안 돼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때 이것도 없지 검지로 이렇게 툭툭 두 번 두드리는 이 기능도 없습니다 저희 딸내미는 이 기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실수로 이렇게 잡다 보면은 두 번 들어가 가지고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로 바뀐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두 번 두드리기 기능이 없다는 거 단점이라고 말하면 정리해서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필압 지원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5분 가만 놔두면 꺼진다는 거 세 번째는 이거 두 번 톡톡 누르는 거 이거 없다는 거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제가 일주일 동안 나름 열심히 탐구해 보면서 단점이라고 부를 만한 건 딱히 없었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뭐 특이한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렇게 생긴 놈이 있습니다 이 어댑터 요게 보면은 이게 C타입이에요 PD 충전이 되는 녀석인 거죠 그죠? 폰 충전 한다고 산 거였는데 뭐 저기 C포트가 있으니까는 아이패드에서 당연히 충전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꽂으면 충전 된다고 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쓰면은 이제 슬슬 끊긴다 오케이 이제 슬슬 끊긴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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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도 한번 다시 오 이제는 진짜 엄청 드디어 왔구나 끊긴다 예 그렇죠 딱 요거 제가 원하던 게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어댑터의 문제입니다 오 보자 오 오 장난 아니다 그죠? 지금 팜 지금 딱 보면은 팜 리젝션도 튀고 획도 뚝뚝 끊어집니다 이런 부분 보세요 지저분한 부분들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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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팩트 끊어졌죠 지금 여기 또 끊어졌죠 이게 오히려 정품 아니 아니 그런건 없어 아니 그런건 없어 아니야 그냥 꺼자 애플 펜슬이 여기 더 심합니다 요런거 보이시죠 요런 점들 요런 점들 요런 점들 이게 지금 이제 팜 리젝션이 튀어가지고 이제 그런대로 가나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 오 봐봐봐 되게 희한하죠 오히려 이게 정품 애플 펜슬이 훨씬 더 저 어댑터를 썼을 때 오류가 더 많아집니다 좀 저품질의 어댑터를 쓰고 계시면서 충전 중에 이제 글을 쓰려고 하시다가 보면 우연히 저처럼 요런 현상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댑터의 문제인거지 이 펜슬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현상을 발견을 하고 이 어댑터 말고 다른 어댑터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현상을 못 느꼈어요 하여튼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발견됐다 라고 하면은 이 가장 먼저 이 짜풀 펜슬 의심을 받을 텐데 짜풀 펜슬이 범인이 아니라 아답터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버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쇼핑에 가서 DSM 펜슬이라고 있네요 펜슬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요건가보다 4종 메탈 펜촉 제공 요거 눌러보면은 일단 맘에 드는게 도착 보장 요거 있죠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 리뷰 보시고 리뷰를 한번 직접 보세요 되게 리뷰 평이 좋더라구요 구매하기는 그냥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 네이버 페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매 방법은 더할 나위 없이 편하죠 그죠? 하여튼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 였구요 제가 이 펜 누구 안 주고 제가 쓸 거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테스트가 필요한 거라면 새 테스트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